36세 여환 뒷좌석 교통사고로 복부 및 골반 부위에 가발성 볼점 의심되고 모는 도중에 어레스처 나서 CPR 중입니다 CPR한지 얼마나 된다 담당 괜찮아? 오면서 10분 넘게 흉받고 진행했습니다 빨리 대대 옮겨 한 명 앰부 잡고 한 명 CPR 끊기지 않게 손 바꾸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손 바꾸라고 CPR 안 해봤어? 아 네 가요 아니야 이 나이의 외과는 무리지 유빈이 안녕 우리 채연이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? 상상만 해도 괴롭다 아픈 애들은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 아 어떡하지 아 나 어떻게 되는 거야? 유빈이